안녕하세요 마리에요 이케아에 가보면 참 예쁜 화분이 많아요 그런데 받침 없는 화분이 많답니다 식물을 키울 때 흙에 통풍이 잘 돼야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토분을 선호하고 흙에 물빠짐이 좋도록 화분 받침이 있는 구멍 뚫린 화분을 선택하는데요 저는 이케아에서 파는 받침 없는 화분으로 식물도 키워요 오늘은 화분 받침 없이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분 받침 없이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구멍 뚫리지 않는 화분은 받침으로 쓰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분 안의 흙을 바꿉니다 필요한 흙의 재료는요 화분 바닥에 깔 굵은 돌이 필요해요 난석이나 큰 입자인 마사토 대립 아니면 자갈이에요 이 자갈은 제가 어항에서 쓰던 것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 중에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세요 만약 사야 한다면 난석으로 사세요 난석은 마사토보다 가볍고 통풍, 배수, 수분 조절에 탁월해요 그리고 난석이 가볍기 때문에 화분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난석은 물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말라서 과습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난석은 큰 사이즈인 난석 대립으로 바닥에 깔 거예요 집에 자갈이 있다면 자갈을 사용하세요 집에 있는 자원 활용하면 좋죠 그리고 화분 바닥에 난석을 깔고 그 위에 훈탄 또는 원예용 숯을 덮어줍니다 훈탄은 쌀껍질을 태워 만든 친환경 용토예요 수분과 동시에 가스를 흡착합니다 그리고 이건 옵션 사항인데요 산냐초를 배양토에 섞어줘요 산냐초가 없으시면 안 쓰셔도 좋아요 산냐초는 야생화, 관엽식물 등 다양한 식물 분갈이에 사용되는 친환경 용토예요 슈가토, 녹소토, 제오라이트 등이 혼합된 용토로 통기성과 보비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화분 내에 발생하는 가스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펄라이트도 옵션 사항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갈이용 배양토에 펄라이트가 섞여 있으면 펄라이트를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배양토에 펄라이트를 섞어주면 배수와 통기성이 우수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원예용 나무 껍질인데요 바크라고 불립니다 분갈이를 한 후 데코리이션을 위해 올려요 바크를 쓰지 않고 장식도를 올리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올리셔도 됩니다 바크나 장식도를 화분에 올리면 수분 증발이 억제되고 잡초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면 흙의 통풍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제 난석을 화분에 깔게요 그 위에 훈탄을 깔아줍니다 그 위에 배양토를 올리면 끝이에요 가지고 계신 배양토의 성분을 확인하시고 펄라이트가 없다거나 비료 성분이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배양토에 저처럼 산야초나 펄라이트, 원예용 비료를 넣어 보강해 줍니다 잘 섞은 후 훈탄 위에 올릴게요 그리고 식물을 심을게요 작은 식물도 같이 심으려 했었는데요 다른 화분으로 옮길게요 이 식물은 마리안네라는 관엽식물이에요 원래 이름은 디펜바키아 카밀레입니다 녹색의 테두리와 라인색의 조화가 매력적이에요 시원시원한 잎을 바라보면 제 기분도 상쾌해져요 직사광선보다는 간접광에 놓고 키우시면 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돼요 분갈이용 배양토를 다 채웠어요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주면 끝이에요 화분을 채우는 순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물빠짐 없는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은요 화분 흙이 모두 다 젖도록 물을 흠뻑 주시지 말고요 물을 200에서 300ml 정도 한 컵 부어주세요 큰 화분의 경우는 물을 더 주셔도 되는데요 식물의 종류나 집안 습도 흙의 상태에 따라 흙이 마르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식물을 잘 관찰해 보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접광을 받을 수 있는 창가 커튼 뒤에 마리안네를 놓았어요 키우기 까다롭다는 유칼립투스도 이렇게 받침없는 화분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항상 유익한 영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